음악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원성교회는 장신대 학생 한 분 한 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원로 목사이신 안광선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서 늘 협력교회로 지정하고 기도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수원성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모교인 장신대를 기도하고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장신대에서 배출해 주신 귀한 우리 신학 목사님들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 함께 배출해 주셔서 또 지성의 협력 영성의 협력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모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이런 날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귀하게 보입니다 저 같으면 쎄고 아 이런 말씀은 안 되나요? 나갔을 텐데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한 문화 그리고 그 세계관 그 공동체의 문화와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그 언어 소통의 의사소통 너머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람,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인간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사람 인자의 사이간을 써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그 조직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페이퍼를 잘 써도 교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학생들 지금 모여있는 이 친구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알아내지 못하면 계속 엄한 페이퍼만 써내기 쉽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단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뭐냐를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열매가 많이 없어 보이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서열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가 어쩔 수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는 이렇지만 서양 문화권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휴먼 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먼이라는 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어요 휴무스는 무슨 뜻입니까? 흙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덧없는 존재라고 규정을 해서 더욱더 신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세계관이 깔려있다라는 것이지요 동양 문화권이 서양 문화권이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어떤 단어입니까? 아담을 인간이라 말합니다 아담이 무슨 말입니까? 흙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라틴 문화권에서 말하듯이 덧없는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이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단어인데 인간, 사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히브리어 이시입니다 뭐라고요? 이시 발음이 좀 세죠? 이 이시라는 말은 어디에 어근을 두고 있느냐 하면 애쉬에서 두고 있습니다 역시 발음이 좀 센데 이 인간이라는 이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히브리어 애쉬에서 왔습니다 이 애쉬가 뭐냐? 불이라는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흙과 같이 덧없는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한 측에서는, 한 면에서는 우리 인간을 열정 덩어리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그런 열정이 좀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다섯 살짜리여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요한 열정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장난감이 그렇게 꽂혀요 어떤 친구는 춤과 노래에 그렇게 꽂혀 삽니다 여러분, 8, 90 어른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눈만 뜨면 게이트볼 장으로 나가십니다 어떤 분은 눈만 뜨면 성경을 보십니다 여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덩어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불덩어리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 후보생이면서 그리고 가난한 학부생이지만 우리 안에는 지금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는데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타고 다니던 이 모닝은 빨리 처분하고 장거리용 이제 디올 뉴 산타페를 살려고 하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간혹 이것을 누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갈망, 불덩어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를 끌어올리는 열망이 생길 때 이것을 우리는 그저 눌러버리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옵니다 그리고 요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요즘 지름신이 내 안에 들렸다고 쇼핑막이 들렸다고 여행막이 들렸다고 우리를 그저 죄책감으로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갈망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얘기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신학생다움 그리고 목회자다움이라는 정의로 우리를 그 올라오는 열망을 마치 거세하듯 잘라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의 틀로 가두고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 저래가지고 무슨 신학생이야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자야라는 그러한 정죄의 시선으로 보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열망을 누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행 가고 싶은 마음 맛난 음식 먹고 싶은 마음 좋은 옷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 멋진 교회 부임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꾹꾹 누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절대 건강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꾹꾹 누르다 보면 문제는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물질력 성욕 그리고 명예욕은 어떤 곳으로도 눌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왜냐 이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신앙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없는 척, 경건한 척, 신학생인 척, 목회자인 척 이것을 누르고 이제는 나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의 불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쉬를 가진 이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덩어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불덩어리들을 잘 다루고 살피지 않으면 어떤 역기능들이 생기냐는 것이지요 이런 불덩어리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프랑스 인문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이름이 르네 지라르 입니다 오늘 다 발음이 좀 거시기 해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망을 잘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것을 모방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방 이론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그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원하기보다는 남이 무엇을 좋아하나 보고 그거를 모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여러 장난감 중에 갑자기 어떤 A라는 아이가 배트맨 장난감을 듭니다 그리고 막 좋아서 혼자 그 배트맨하고 얘기를 하며 놉니다 그때 저기서 B라는 아이가 와서 그 배트맨 장난감을 확 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내 거야 아까부터 내가 가지고 놀려고 그랬어 수많은 장난감 홍수에 사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A라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고 자기가 갖고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올라오는 갈망을 잘 확인하고 다루지 않으면 어떤 역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고 모방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과 컴퓨터 사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가 13인치 얇은 거 사과 컴퓨터 갖고 다니면 어때요? 어? 저거 나 갖고 싶었던 건데? 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가 저런 백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나 살 생각도 없고 저런 명품 비스무리한 거는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저런 신발을 안경을 자동차를 어떤 임지를 저런 포지션을 관심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가니 내가 갑자기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이론이라고요? 모방, 욕망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음은 좀 거시게 하지만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불덩어리는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불덩어리 이 갈망은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들고 무언가를 지향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내 안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모방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아버지 대헤롯, 헤롯 더 그레이트 아버지 대헤롯 아들이에요 이 헤롯 빌립은 정말 멋진 왕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화려한 나라를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늘 누구를 꿈꿨냐 하면 누구를 모방했냐 하면 로마의 대황제 시저 가이샤라를 모방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한 휴양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누구에게 헌정합니까? 시저 가이샤라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도 자기 이름 한 자와 시저의 이름 한 자를 따서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샤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면에는 시저님, 황제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 당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당신처럼 멋진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도시 중앙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세운다고 했지만 속마음 안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갈 것이다 내가 저렇게 추앙받아야 한다라는 모방 욕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방 욕망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샤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내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단순히 사회운동가, 힐러, 사람을 고치시는 분 혹은 좋은 선생님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온 세상에 죄를 위해 십자가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분임을 고백하는 첫 순간이 바로 오늘 빌립보 가이샤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서라는 부사를 써가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의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 빌립보 가이샤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모방폭력의 스피릿이 강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런데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결정적인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한다면 저는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기도원에 갔을 것 같아요 혹은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순교자들의 피가 서려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벌써 한 두 시간 뜨겁게 하고 너희들 이제 마음이 열렸느냐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모방폭력이 가장 센 그 빌립보 가이샤라로 데려간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나이부하게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거친 곳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힘들고 고난 중에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헤롯 빌립은 이렇게 황제인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욕망을 그저 흉내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 빌립이 드러내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만방에 자기의 유치한 욕망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면 여기 한 사람은 아주 내밀하게 숨겨 놓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욕망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베드로입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에 발끈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그게 다 해놓은 밥에 왜 죄를 뿌리십니까? 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화를 내며 항변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농공행상을 할 때 자기 한자리 받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너무 먼 얘기이고 지금 나 수제자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줄을 서시오라고 하며 수제자 놀이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 죽으시면 이거 빼앗기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발끈합니다 베드로 안에는 그 모방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이름 좀 알리고 나도 예수님 이름 빗대어 나도 한자리 하고 나도 좀 이름 좀 높아지는 그 자리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헤롯만 로마 황제의 시저처럼 욕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권력자로서의 욕망 남자로서의 욕망 그리고 수제자로서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베드로는 헤롯 빌립은 그것을 밖으로 내놓으며 처리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다 보이며 창피한 지도자로 살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교묘하게 숨겨가며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학교에서 학부생으로 경건하게 보내며 매일 체포를 드리면서 홀리하게 생활을 하니 나도 덩달아 홀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한 우리는 대학원에서 목회 후보생으로 신학 공부를 하며 지내면서 내 안에 이 숨어있는 갈망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남의 것 더 크게 보이는 것에 늘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늘 괴로워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신 있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해롯 빌립과 같은 욕망이 밖으로 드러나면 교정받기도 쉬운데 베드로의 욕망은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눌러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눌러놓은 욕망 언젠가는 터지고 본인도 힘들고 남은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욕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열망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불덩어리를 매일매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 불식간에 나를 쥐고 흔드는 이 갈망이 죄와 결탁한 욕망이 되어서 나를 쥐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그 피참한 상황을 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한 노래하고 연주한다고 하지만 설교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 교사로 서지만 늘 숨어있는 우리의 이 베드로와 같은 갈망이 그리고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덩어리를 기도 중에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불덩어리는 누르는 게 아니라 다루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오직 기도 시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왜 올라오는지 이 불덩어리는 건강한 것인데 이 불덩어리가 왜 다른 것과 결합해서 이렇게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있는지를 기도 중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애쉬 그 불덩어리의 사람 건강한 나다움의 사람 건강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이 그제서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 여러분 또한 우리 후배 신학생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저 나는 거룩한 사람이네라며 누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 중에 들어가 내 안에 이런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이 불을 다룸으로써 그 불이 여러분도 대웃게 하고 추워하고 얼어있는 이 땅 위에 여러분의 불덩이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불덩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정 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르고 없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묵회자스러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는 지옥이고 내 안에는 전쟁터인데 아무렇지 않은 척 평화로운 척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 중에 들어가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정말 갈망하나 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불덩어리를 다루게 하시고 그때마다 남들 거 쫓아 살아가는 모방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것으로 아름다워지는 모든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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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